영상을 끝까지 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오늘도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스토리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. 잠시 감사드립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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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문에 올라간 first 갈 모여 회 tą 오 그럼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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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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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의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